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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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cere설비스 서비스 서비스 복요 떡 야행 고향 몽랑놈 와 복돋떡 그러니까 고향식당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고향식당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린링 하이린링 야행 고향 김포공항까지 어떻게 가요? 김포공항까지 김포공항까지 어떻게 가요? 맞이 잠바이 김포 택시를 탈까요? 택시를 택시를 탈까요? 응 맞이 택시를 탈까요? 네 택시를 탈까요? 네 택시를 탈까요? 네 택시를 탈까요? 지금은 길이 막힙니다 지금은 길이 막힙니다 지금은 길이 막힙니다 막힙니다 맞이 알아요 어 격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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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막힙니다 지금은 길이 막힙니다 지금은 길이 많이 막힙니다 격둥 길 깨쑥 길 많이 길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로 갑시다 그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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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하철로 갑시다 다시 비바이 비바이 하이린 뚱딱 하이린 따오링암 따오링암 길이 미끄럽습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미끄럽습니다 미끄럽다고요 미끄럽다 핑계 바람 바람 커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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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눈 짠 짠 짠 짠 짠 짠 짠 그러니까 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뛰지 마십시오 WHAT 주말에 같이 운동할까요? 주말에 같이 운동할까요? 주말에 같이 운동할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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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공부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공부를 해야 해요 해야 해요 이해해요. 이해해요. 오케이. 이해해요? 이해돼요? 네. 이해돼요. 이해돼요. 오케이. 끝. 끝. 슈.